안녕하십니까 위생사 한권으로 끝내기 조은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목 식품위생학 첫 시간인데요. 먼저 한 장 넘겨보시면 챕터 1 식품위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소단원 1부터 한번 보시면 식품위생 1반에서 식품위생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괄호 1번 보시면 정의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이제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정의입니다. 자 WHO에서 제시한 그 정의는요. 식품의 생육, 생산 및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 건전성 동그라미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서의 정의는요. 식품 그리고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에 관한 위생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정의 문구를 보여주면 어디서 정의한 건지 좀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오른쪽 날개의 알아두기 보시면 식품위생의 뜻입니다. 의생 아니고요. 위생의 뜻 해가지고 뜻은 식품건전성을 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영국에서는 식품위생을요. 푸드 하이진 이렇게 표기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푸드 세니테이션 해가지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같은 식품위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장자가 최초로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괄호 2번에 식품위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네 식품으로 인한 인간에게 끼칠 수 있는 어떤 위생상 의해를 방지하자는 거죠. 네 건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위생상 의해를 방지한다.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품은요. 단순하게 생계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질적 향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것까지 이렇게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한 중간부터요.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또 증진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상과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 다음에 대상 보시면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에서 정의되어 있는 그 대상이죠. 식품 하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뒤에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길게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은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까지요. 그래서 음식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이 식품위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행정은요. 첫 번째 중앙기구가 나와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그거 하나 밑줄 쳐두시고 바로 이 식약처에서 식품위생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 부분 역시 밑줄 하나 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질병관리본부가 식품위생행정을 보조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어떤 검사를 맡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행정보조검사 밑줄 쳐두시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나와 있는 식품위생행정시책에 대해서는요.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식품위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의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어떤 검사 이런 것들도 실시하고요. 식품검사제도 및 자가품질검사제도도 실시하고 종업원이라든가 그 종사자들에 관련된 건강진단이라든가 위생교육도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첨가물에 관련된 고시, 그 다음 위생감시제도, 표시제도, 그 다음에 핫섭제도를 도입했죠. 그래서 시옷의 핫섭제도는 뒤에 한번 다시 나올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중도관리 및 보고체제 설정, 그 다음에 영어허가 및 영어 신고에 관련된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장 넘기니까요. 바로 핫섭 나왔죠. 핫섭은 이제 줄여서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핫섭 해가지고 핫섭, 핫섭하고 이렇게 우리가 줄임말만 쓰다 보면 우리말로 전체 센텐스로 나온 거는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약자로 HACCP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크게 HACCP 부분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미리 하나 이렇게 표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9, 38, 7, 6, 5 해가지고 연달아서 5년 동안 쭉 핫섭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아시겠죠. 자 핫섭이란 식품제조, 가공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네 거기까지 밑줄 쳐 두시고요. 자 유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공정별로 다 분석해가지고 어떤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거를 사전에 막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전에 방지 하나 밑줄 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예방, 예방적인 위생관리 체계다. 거기에 밑줄 쳐 두시고 예방 하나 동그라미 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핫섭은 HA 부분하고 CCP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HA 그러면은요. 의해요소분석입니다. 위해요소분석 그 다음에요. CCP는 중요관리점이죠. 중요관리점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을 한꺼번에 우리는 핫섭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자 위해요소분석은요. 원료,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어떤 병원성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위해요소분석인데 모든 파트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위해요소를 분석하는 거다. 자 그래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HA는 예방적 기법입니다. 예방적 기법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예방하자. 예방적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CCP 중요관리점은요.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을 때는 어떤 허용 수준을 두는데요. 그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떤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 관리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요관리점이라고 하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할 항목들이 바로 CCP 항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 보시고 다시 네모박스로 돌아가시면요. HACCP 핵섭의 7원칙과 12절차가 있는데요. 핵섭 7원칙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줄 뒤에 단계별로 적용되는 주요 원칙이다. 네. 거기 밑줄 쳐 두시고 두 번째 줄 중간에 핵섭의 12절차란 준비 단계에 있는 5절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원칙이라고 하는 그 7원칙이 본 단계거든요. 본 단계에 있는 7원칙을 두 개를 합한 것을 핵섭 12절차라고 한다. 그거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핵섭 관리 체계 구축 절차를 의미하는 거다. 네. 그래서 준비 단계가 바로 밑에 나와 있죠. 핵섭 팀을 일단 구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제품 설명서 작성, 그 다음에 제품의 용도 확인, 공정 흐름도 작성, 공정 흐름도 현장 확인 해서 5가지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핵섭 7원칙 본 실행 단계죠. 위에 요소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고 한계 기준 설정하고 그 다음 모니터링 체계 확립하고 개선 조치 방법 수립,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문서와 기록 유지 방법을 설정한다. 그래서 7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이 준비 단계와 본 실행 단계를 합쳐서 12절차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소단원 두 번째의 식품의 위생입니다. 괄호 1번 보시면 위생적인 식품 취급하고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 사항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 사항 보시면 여러분들이 식품 취급할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기억 보시면은 원료 보관실이라든가 포장실, 제조 가공실, 기타 등등 이런 곳에 식품을 처리하고 가공하고 우리가 작업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모든 곳들이죠. 내부가 청결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죠. 내부는 청결.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에 운반하고 보관하고 진열할 때는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보존 및 보관 기준에 적합. 네. 그 다음에 냉동실 및 냉장실은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되죠. 규정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조, 가공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들은 위생물을 착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미은 보시면 항상 살균 세척해가지고 기계, 기구, 조리, 도구 이런 것들은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한다. 그렇죠. 칼도매 행주도 미생물 권장 규격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시옷에 한번 밑줄 쳐보실게요. 식품 저장고에는 해충을 방지하고 동물 살구에 금지까지 밑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응에도 좀 밑줄 쳐두실게요. 채소를 세척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5회 이상 씻는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흐르는 물에 5회 이상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료들을 손질해서 세척할 때도 그 순서가 있죠. 채소를 가장 먼저 세척하고 그 다음에 육류 마지막에 어류 순이라는 거 파란 글씨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읒에는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해둬야 된다. 밀봉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에 유지식품들은 일광 차단하고 저온 보존해야 된다.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횟수라든가 세척 순서 같은 것들만 조금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인위생입니다. 기억에 나와 있는 상황은요. 사항은요. 상당히 기본적인 거죠. 조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요. 세제를, 세제라고 하면 좀 그렇고 이제 집단급식소 같은 곳에서는 역성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손 소독을 반드시 깨끗이 해야 된다. 물로만 씻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역성 비누까지 하나 밑줄 쳐두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손톱은 항상 짧게 잘라야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디귿의 환옹성 질환자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 등은 절대 조리 행위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부분 밑줄 또 하나 쳐두시고 위생모, 그 다음에 위생복,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되고요. 자, 이물질로부터 식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지라든가 팔찌라든가 이런 손의 악세사리들은 금지한다. 자, 손의 악세사리 착용 금지.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괄호 2번은 식품의 보관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 부분들 조금 자세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위생적인 식품 취급에 관련된 건 일반 사항이라서 익히 잘 알고 계신 거고 2번의 식품 보관 방법은요. 수치라든가 어떤 온도 범위 내지는 pH 범위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냉동과 냉장법이 나와 있는데요. 냉동실에 오래 뭔가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시잖아요. 대부분 집배에서 보시면은 자, 냉동한다고 해가지고 균이 죽거나 하는 거는 아니죠. 살균 처리하는 거 아니고요. 단지 그 냉동하게 되면 수분이 얼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이 제거됨으로써 생육을 억제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두면은 냉동고 안에서도 곰팡이 슬고 부패가 일어나죠. 자, 특히나 해동 후에는요. 부패가 빠르고요. 냉장에 비해서는 비교적 장기간 보존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냉장법은요. 미생물의 증식을 잠시 억제하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화를 지연하고요. 냉동에 비해서는 좀 단기간 보존을 할 때 냉장법을 사용하게 되죠. 자, 기억 한번 보실게요. 냉장고 내부에 온도계를 비치해야 하고요. 그래서 일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니은은 식품은요. 전체적으로 꽉꽉 채워놔가지고 빈틈없이 넣으면 안 되고요. 그 용량의 80% 정도만 채워야 한다라는 거. 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0% 정도만 저장. 밑줄 쳐두시고요. 냉장고 문 자주 열지 않고요. 네, 깨끗하게 청소해서 세균 오염을 막아야겠습니다. 그 다음 미음. 냉장고는 벽에서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 10cm 정도 떨어진 곳에 설치. 밑줄 치시고 10cm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읍. 네, 제가 설명드린 냉장이 관련된 게 나와있네요. 자기소화 지연시키고요. 미생물 증식 저지, 변질 지연. 식품 신선도를 단기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그리고 냉동실은 영하 18도씨 이하로 유지되게 돼 있는데요. 18도씨 이하 하나 밑줄 쳐두시고 육류라든가 건조한 김 등을 보관하기에 좋죠. 자, 이응 냉장실에는 네, 칸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단, 중단, 하단별로 우리가 저장하는 식품의 종류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 온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류와 어류는 상단에 넣게 됐는데 0에서 3도씨 정도고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지 가공품들은 중간층에 넣게 되는데요. 5도에서 그 밑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채소는 집에 있는 냉장고도 마찬가지죠. 가장 하단에 보관하게 되는데 7에서 한 10도씨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식품들이 상, 중, 하, 중의 어느 위치에 보관이 되어야 하는지 꼭 기억을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식품 보관 장소입니다. 자, 통조림은요. 상온에서 보관하셔도 되고요. 유통기한 4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간장, 식초, 액적과 같은 것들은 서늘한 곳, 그 다음에 올리브유, 들기름은 특히나 좀 산폐가 빠르기 때문에 냉장실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들기름. 아니면은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마요네즈 경우에는 여름에는 냉장실에서 보관하고요. 그 밖의 계절에서는 상온에서 보관해도 된다. 그리고 미음 하나 떡, 저 밑줄 하나 쳐두실게요. 떡과 밥과 빵은 냉동해가지고 보관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열대과일 서늘한 곳, 뿌리채소는 구멍 뚫린 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둔다. 네, 봐주시면 되겠고. 3번의 화학적 처리입니다. 네, 기억 보시면은 먼저 방부제 사용이 나와 있어요. 방부제. 자, 미생물 작용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화학물질이 방부제죠. 네, 많이 쓰이는 게 데히드로초산, DHA라고 하는 거. 네, 뭐 데히드로초산, DHA 같이 기억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밖에 많이 들어보셨을 안식현상 나트륨, 그 다음에 프로피온산 나트륨, 프로피온산 칼슘 이런 것들이 쓰인다라는 거. DHA 대표적인 방부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요. 산화방지제인데요. 지방질이라든가 비타민 A, D 등을 함유한 식품에 산폐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화학물질이 산화방지제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으로는 디부틸희드록시톨루엔, 네, BHT예요. 그래서 DHA하고 이렇게 구분을 잘 해두셔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밖에 뭐 부틸희드록시안이졸, BHA, 네, 이런 것들 사용된다. 그 다음에 뭐 DL알파토코페롤도 사용되고, 몰식자산 프로필 사용된다. 그래서 좀 쓰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DHA는 방부제고, B로 시작하는 것들.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시면 더 좋겠지만, B로 시작하는 애들은 산화방지제다. 이렇게라도 구분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D급은 밑줄 좀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장법의 경우에는요. 소금의 농도가 10% 이상 돼야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 사이에 소금 농도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당장법은 50% 이상의 설탕을 사용하셔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곰팡이 쓸 수 있죠. 그 다음, 리을, pH 4.7 이하. 뭐 혹은 4.5 이하라고 표시되어 있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4.7과 4.5는 거의 근사한 값들이니까요. 초산, 젖산에 의해서 산저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100도씨 정도로 가열해서 가열살균법으로 미생물 사멸하고 효소 파괴하는 방법이 또 있고, 건조탈수법, 15% 이하에다 동그라미 쳐두도록 하겠습니다. 15% 이하 수분함량이 되도록 보관한다. 그 다음에 자외선을 조사하는 방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법 해가지고 용매를 제거해서 용질의 농도를 높여주는 방법이죠. 일반적으로 조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 농축법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는 게 보시면 과로 3번에 간별방법 해가지고요. 우유와 어류 나와 있는데요. 우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고는 있는데요. 우유가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간별방법에서 기억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는 신선한 우유로 해야 된다 하고 산도라든가 6.6에서 6.8 정도 약간 산성이죠.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주의깊게 보시고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2번 동그라미의 어류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38회와 36회에 기출이 된 바 있는데 신선한 어류. 여러분도 한 번이라도 생선 사 보셨으면 이제 충분히 고르실 수 있는 것들이죠. 광택이 나고 눈이 투명해야 되는 거죠.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좀 눈이 흐리멍텅하다 탱글탱글하지 않다 그러면 이미 좀 부패가 진행된 게 아닌가 신선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아가미를 들춰봤을 때 선홍색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질이 탄력이 있어야 되고 비늘들이 다 제자리에 붙어 있어야 되죠. 표면이 막 흠집이 생기고 비늘이 좀 떨어져 나간 것들은 신선하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pH가 5.5 전후여야 한다. 그 부분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요. 이응 보시면 되는데요. 중성 상태의 7.3 상태가 좋기는 하지만 어류의 경우에는 이렇게 어획 되자마자 바로 사후강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조 육류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5.5에서 5.6 정도 그러면 이제 잡힌 지 얼마 안 된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pH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강직이 해제되고 자가소화 숙성된 후에 부패된다라는 거. 그래서 사후강직 때에 그 pH 5.5에서 5.6 그 다음에 부패가 진행될 때 pH가 한 10일 정도 된다. 그 부분 기억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중이 커서 침전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어류의 간별방법. 신선한 어류 간별하는 방법 꼭 기억을 해두시고 육질류 변화 과정도 어류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다 하고 당부장 표시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괄호 3번은 이제 식품의 변질입니다. 이 파트에서는요. 여러 가지 변질되는 종류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변질에 대한 내용 차이. 얘가 어떤 영양분들이 영양소들이 뭐에 의해서 어떻게 변질되는 건지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분 활성도가 있어요. 그 부분 내용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변질이라고 하는 건요. 자연 상태의 식품이 미생물이라든가 혹은 빛, 산소, 효소, 수분 이런 것들의 변화에 의해서 성분이 변화돼가지고 손상됐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종류 보시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요것들을 잘 특징 잡아서 구분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첫 번째 부패는요. 미생물 번식에 의한 건데요. 단백질이 분해되는 겁니다. 자 단백질이 분해 밑줄 쳐두시고 단백질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요. 그로 인해서 아민이라든가 아미노산, 암모니아, 악취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부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변패는요. 탄수화물과 지방이죠. 탄수화물 지방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이런 것들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은 변패라고 한다. 그래서 부패하고 변패는요. 둘 다 미생물에 의한 건데 부패는 단백질이 변질되는 거. 그 다음에 지방과 탄수화물이 변질되는 것은 변패. 그래서 두 개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3패가 나와 있죠. 얘는 지방인데요. 그 지방이 산화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변질입니다. 알데하이드, 케톤, 알코올 등이 생성되는 현상이다. 산소, 미생물에 의한 변질인데 그 부분 하나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쭉 밑줄 쳐두시고 지방의 산화다. 그 다음에 4번은 발효예요. 발효는 탄수화물에서 일어나는 거죠. 탄수화물 동그라미 치시고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분해됩니다. 마치 부패가 되는 그 부패라고 하면 안 되죠. 변패. 변패가 되는 상황하고 똑같은데 얘가 유기산이라든가 알코올 같은 그런 물질들을 생성해가지고 사람한테 유익한 물질들, 생산물들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한테 유익한 생산물들을 만드는 현상은 발효라고 한다. 혐기성 상황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질이지만 유익한 생산물을 만들면 발효 아니면 변패. 대상은 누구다? 탄수화물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또 유지의 자동산화가 나와 있습니다. 상온에서 산소가 존재할 때 진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유지의 불포화 성분의 불포화 결합물이 공기 중에서 자동산화되는 거죠. 산소로 인한 자동산화가 일어나는 게 자동산화다. 그래서 하이드로퍼옥사이드가 생성됩니다. 하이드로퍼옥사이드 이거 활성산소의 일종인데요. 식품 산폐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하이드로퍼옥사이드다. 그래서 식품의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되겠고 괄호 2번에 수분활성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분활성도입니다. 똑같아요. 별표를 하나 쳐주시고 AW라고 이렇게 나타내죠. 수분활성도의 범위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이 범위는 다른 수치가 나오지 않고요.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게 되고요. 이 수분활성도가 의미하는 것은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밀폐용기 내 수증기압과 최대 증기압의 비례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도 있고 밀폐용기까지 하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AW를 구하는 공식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PO분의 P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P가 식품 넘는 밀폐용기 내 수증기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O가 온도에서의 최대 증기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ㄴ과 그냥 밑에다가 쓸게요. 거기 나와 있는 ㄴ과 ㄷ을 이렇게 잘 묶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분활성도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의의 온도에서 ㄴ과 ㄷ은 임의의 온도 하에서입니다. 임의의 온도에서 이거 하나 써 주시고요. 임의의 온도에서 ㄴ P가 의미하는 거는요. P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식품을 넘는 밀폐용기 내 수증기압 그 옆에 써 주시면 됩니다. 같은 의미로 그냥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죠. 혹시나 문제를 수분활성도를 구하게 되는 문제가 나올까 싶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P를 구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되니까 하나 같이 써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O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서의 최대 수증기압, 최대 진기압 이렇게 써 있는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같은 의미입니다. 순수한 물의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걸 그냥 쭉 긋기만 하면 바로 AW 수분활성도가 나오는 그 공식이죠.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 한번 같이 써 주시고요. 이렇게 구한 수치가 수분활성도가 클수록 미생물이 서식하게 되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조라든가 냉동이라든가 소금이나 설탕 첨가해가지고 수분활성도를 낮춰줌으로써 식품의 보관기간을 늘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보시면 증식가능한 수분활성도 해가지고 일반 세균과 효모 곰팡이가 나와 있는데 요정도 수치는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3번에 기역, 니은, 디귿 3번에 나와있는 기역, 니은, 디귿 요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들 좀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특히 수분활성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별표 치고 할게요. 일반 세균 같은 경우는 수분활성도가 0.96 이상입니다. 0.96이 아니더라도 0.90 정도 그 범위에서 0.90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효모 같은 경우는 0.88 이상인데 0.85 이상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그 수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딱 똑같은 수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지? 하지 마시고 그 범위인 것만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곰팡이 같은 경우도 0.81 이상 되어있는데 0.80으로 나온 경우도 있으니까 그 정도 수분활성도면 일반 세균, 효모, 곰팡이가 증식이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요. 생육 최저 수분활성도를 보시면 세균이 수분활성도가 제일 크죠. 그래서 그 부분 밑줄 쳐주셔야 돼요. 그 다음 효모, 곰팡이 즉 거꾸로 얘기하면 수분이 없는 상황에서도 잘 증식할 수 있는 애는 곰팡이인 거죠. 곰팡이 그렇다면 이런 미생물들의 생육을 저지할 수 있는 수분함량은 얼마나 되느냐? 15% 이하로 하거나 수분활성도는 0.6 이하로 낮춰줘야 된다라는 거 밑줄 쫙 쳐주시고요. 수분활성도 또 나왔죠? 이번에 수치 안 써주고 나왔네요. 당구장 표시 두 개 똑같습니다. 세균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효모, 곰팡이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괄호 3번 식품의 미생물입니다. 1, 2, 3, 4, 5번 이렇게 1, 2, 3, 4번 잘 읽어보시면 조금 헷갈리시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 읽어보시면 아 그 내용이구나 하시겠지만 동그라미만 좀 쳐둘게요. 자 유산균 동그라미 쳐두시고 유산균이 어디 많으냐? 당류, 함유, 산성식품입니다. 당이 들어있는 산성식품에 유산균이 많고요. 그 다음 호염균 동그라미 쳐두시고 염분을 좋아하는 거니까 당연히 염장식품이겠죠? 맨 뒤에 염장식품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에 곰팡이보다 먼저 서식하는 건 누구다? 세균이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병원성 식품, 미생물이 많이 서식하는 곳은 일반 식품이다. 그래서 비병원성 식품, 미생물 동그라미 쳐두시고 일반 식품 밑줄 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5번, 6번 한번 묶어놓고 생각하세요. 수분이 많은 곳에는 수분활성도가 높은 세균이 많이 번식하고요. 수분이 적은 곳에는 수분활성도가 낮은 곰팡이가 많이 번식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단원 식품의 부패 및 보존입니다. 괄호 1번 보시면 부패 판정해가지고 초기 부패가 나오는데요. 초기 부패를 알아볼 수 있는 부패를 판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관능검사법이 있습니다. 관능검사라는 것은 우리의 오감각을 이용해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시각, 촉각, 미각, 후각 등으로 검사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2번에 물리적 검사 보시면 식품의 경도라든가 점성, 탄력성, 전기저항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 물리적 검사인데요. 두 번째 줄에 짧은 시간에 간단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물학적 검사죠. 일반 세균수 측정 밑줄을 쳐두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선도를 측정하게 되는 건데요. 식품 1g당 또는 1ml당 10의 7제곱 7제곱에서 10의 8제곱이면 초기 부패로 온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죠. 10의 7제곱에서 10의 8제곱이면 초기 부패한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이면 완전히 부패가 일어난 거죠. 자, 15제곱 이하는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까지. 초기 부패 수치하고요. 15제곱 이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안전하다. 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패 판정하는 부분하고요. 살균에 대한 내용을 이 파트에서는 주로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기억하셔야 되고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번째는 화학적 검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휘발성 염기질소 해가지고 단백질 식품은 신선도 저하와 함께 아민이나 암모니아를 생성하죠. 네. 단백질이 변질되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부패죠. 부패가 일어날 때 아민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윗줄 쳐두시고 30에서 40mg 퍼센트다. 수치까지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트리메탈아민입니다. 트리메틸아민 어패류에 트리메틸아민 옥사이드가 환원돼가지고 트리메틸아민을 생성하게 되는 건데요. 3에서 4mg 퍼센트 네, 그 정도 외우시기 쉽죠. 휘발성 염기질소는 30에서 40mg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트리메틸아민은 3에서 4mg 퍼센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히스타민입니다. 자, 히스티든이 탈탄산 해가지고 탈탄산 작용에 의해서 히스타민이 되어가지고 어용류에 축적된다. 자,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K값이 있어요. 뉴클레어티드의 분해 생성물이다. 밑줄 쳐두시고 어패류 초기 변화를 조사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pH 자, 부패가 되면은 염기성 물질이 생성되게 돼가지고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이행하게 된다. 그래서 6.0에서 6.2 정도 되면은 이제 초기 부패에 일어났다라고 본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괄호 2번에 식품별 주요 변패 미생물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다 외우실 수는 없고요. 우유에 관련된 거 제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죠. 그래서 4번 동그라미 우유에다가 하나 별표를 쳐두시고 나머지는 자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떤 것들에 의한 거다라는 것만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1번 과일과 채소는요. 팩틴이 분해되는 그런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래서 팩틴 하나 동그라미 쳐두시고 괄호 안에 보시면은 뭐 무코스, 아스파질러스, 그 다음에 페니실리움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곰팡이들입니다. 그래서 팩틴 분해력이 있는 미생물들은 곰팡이들이다. 과일, 채소, 변패 미생물은 곰팡이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육류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육류는 읽어만 보시고 그 다음 3번에 어폐류가 있는데요. 어폐류는 저온성 수중 세균들이 주로 변패를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 슈도모나스 속들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슈도모나스에만 하나 밑줄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별표친 우유입니다. 우유가 씌어지도록 변패가 일어나는 것은요. 스트레프트코커스 락티스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점질화 밑줄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알칼리아까지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미생물 이름이 알칼리젠스 비스코락티스예요. 알칼리젠스 하니까 음 알칼리아구나 점성도 좀 있구나 점질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변패를 일으키는 거 자 분홍색 변패가 일어날 때는요. 불쾌한 냄새도 같이 납니다. 어떤 균이냐면은 세라티아,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네, 고균이고요. 고, 세균들. 그 다음에 청해석으로 변패되는 것도 역시 색깔이 청해석 때문에 불쾌한 냄새를 일으키는데요. 청해석부터는요. 청해석, 황색, 녹색, 청색은요. 다 슈도모나스 속이에요. 예, 뒤에 있는 것들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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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서 분홍색은 세라티아, 그 속이야. 그리고 나머지 색깔은 슈도모나스 속들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될 텐데 청해석은 슈도모나스 신사이아네야. 그 다음에 황색으로 변패되는 거는요. 슈도모나스 신잔사. 이름 되게 좀 이상하죠? 그 다음 녹색 변패로 일어나는 거는 녹색도 같이 불쾌한 냄새도 같이 유발하게 되는데요. 슈도모나스 플로레센스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청색 변패는 농농균이에요. 얘가 가장 슈도모나스 속에서 대표되는 균이거든요.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 그래서 얘는 농농균이다. 슈도모나스의 대표 균종이 바로 청색 변패에 일으키는 시옷의 그 슈도모나스 에루지노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유에 관련된 거는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의 통절임은요. 플랫사워 변패를 일으키는 거는요. 바실러스 속이에요. 바실러스와 관련된 것들. 이렇게 바실러스 하나 써 두시고요. 그 이외에 달걀잼, 밥, 빵 이 부분들을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식품의 보존법 나와 있는데요. 식품을 변질시키는 거를 보셨으면은 변질을 피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좀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존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물리적 방법입니다. 탈수건조법이 있는데요. 미생물들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생육작용을 할 때 수분이 필요하게 되죠. 그 수분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몇 퍼센트 이하로? 15%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 부분, 수분 제거, 수분 15% 이하. 네 그렇게 되고 건조하게 함으로써 부패를 방지하는 거다. 네 그 종류로는 뭐 자연건조법, 자연스럽게 말리는 거죠. 공기 중에서. 그 다음에 뭐 열풍, 분무, 피막, 동결, 감압시켜가지고 인공적으로 건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가열살균법인데요. 표로 잘 정리가 돼 있죠. 자 저온살균법 62에서 한 65도씨로 30분 정도 가열하는 건데요. 우유라든가 술, 주스 이런 식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2에서 75. 네 그 범위를 잘 기억하고 계세요. 시간이 확 짧아져요. 20초예요. 자 우유, 과즙 등이고요. 고온 장시간이에요. 그러면 아 고온인데 아까 20초보다는 좀 긴 거죠. 그래서 95에서 120도씨에서 30에서 60초 동안 이 통조림이 고온 장시간이라는 거. 통조림 하나 밑줄 쫙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50도씨에서 2초 동안 똑딱 할 때 똑딱 똑딱 우유, 과즙 등을 이렇게 살균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 비슷비슷하죠. 저온, 고온 단시간 그 다음에 초고온 순간 전부 좀 비슷해요. 우유라든가 과즙을 살균하게 되는 그런 방법인데 고온 장시간 같은 경우는 통조림이라는 거. 그래서 표시해 두시고 기억 꼭 해 두시고요. 디귿의 열장고 보관은요. 가열된 식품을 고온에서 보존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70에서 80도씨에서 보존한다. 그 다음 냉장 보관은요. 0에서 10도 범위에서 식품 보관하는 거고요. 밑줄. 그 다음에 냉동 보관은 0도씨 이하에서 동결해가지고 보관하게 되는 거죠. 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미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제거해가지고 생육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자외선 조사. 밑줄 쳐두시고요. 근데 자외선 살균 한 다음에 보관을 하는 건데 내부까지 침투는 안 되고요. 표면만 살균하게 된다라는 거. 식품 표면. 밑줄 하나 써두시고 분말 식품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식품 표면과 내부까지는 침투 못한다. 식품 표면만 조사돼가지고 살균하는 거고요. 분말 식품들을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모두 다 되는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이 있죠. 2500에서 2800 옹스트롱이라고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나노미터로 나온다면 동그라미 한 개씩 없애주시면 됩니다. 250에서 280나노미터. 자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하는 건데요. 투과력이 강한 것들을 조여주는 게 좋겠죠. 베타선이나 감마선이에요. 거기 Y처럼 보이는데 감마선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방사선 베타선이나 감마선을 조사한다. 밑줄 쳐두시고 왜냐. 얘네들이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이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위험하고요. 이번에 화학적 방법 한번 보시면요. 기억의 염장법. 네. 소금으로 절이는데 10% 이상. 범위를 따지면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점 쫙 밑줄 쳐두시고요. 삼투압에 의해서 탈수되는 걸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당장법은 설탕으로 인해 가지고 미생물 증식을 방지하게 되는 건데요. 설탕 정도 50% 이상 돼야 된다.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젤리, 잼 같은 것 등이 있죠. 그 다음 디귿의 산 저장은 pH 4.5 이하로. 네. pH 4.5 이하라고 써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점 보시면은 초산, 젖산, 구연산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 하나 밑줄 쳐두시고 그 다음 리을에 화학물질 첨가하는 거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줄 뒷부분에 밑줄 치실게요.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효소작용 억제 밑줄 쳐두시고요. 네. 미생물한테는 효소작용을 억제하지만 당연히 인체에는 무해한 그런 물질을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3번에 미생물 발육시키는 방법. 식품에서 미생물을 오히려 발육시켜가지고 특수한 미생물이겠죠. 그래서 그 식품에서 다른 미생물이 이 미생물로 인해서 이렇게 번식하는 걸 방지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 방법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김치라든가 치즈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는 복합적인 처리 방법이에요. 기억 보시면 훈연법 나와 있는데요. 육류나 어류를 염장 탈수한 다음에 파란 색깔 밑줄 치실게요. 번나무, 참나무, 떡갈나무, 그 다음에 향나무 같은 그런 수지가 적은 나무를 불완전 연소시켜가지고 그을려서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풍미도 좀 늘고 저장성도 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조미법, 소금이나 설탕가에서 가열처리한 방법입니다. 편강과 같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밀봉법, 그 밀봉한 용기에 넣어가지고 수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해충 침범이라든가 산소와의 접촉을 막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통조림입니다. 자, 그 다음 4번의 살균과 소독부터는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으시죠? 살균과 소독하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들도 보시면은 파란 글씨도 참 많고 외울 게 많다 싶으실 텐데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데까지 복습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